사이갓 죽스타일랜드 퐁라오 2PM 사이허타에서 쑥건랍 2PM 크롬탈레오 갓 네 드디어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건 그날이 왔습니다 2PM이 5년만에 완전체로 컴백했습니다 아 진짜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셨는데 이번 7집 머스트는 정말 2PM이 앨범을 내야한다 이런 마음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 꼭 여러분들 들어야한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많이 힐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타이틀곡 해야해의 뮤직비디오를 봐주시고 저희 안무들을 유익하게 봐주신 다음에 어떤 안무가 포인트가 될지 그거를 봐주시고 또 이름까지 지어주시면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6명이서 같이 활동하니까 또 굉장히 좋잖아요 신나고 우리 하티스트 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궁금하실텐데 지금 바로 뮤직비디오 확인해주시고 수룩곡들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lians 오늘도 한글자막 by 한효정